안녕하십니까. 영남일보 이영란의 스위치입니다. 오늘은 기술은 뛰어나지만 자본이 부족해서 어려움을 걷고 있는 스타트업을 지원하는 DSC인베스프먼트 윤건수 대표님을 만났습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요즘 사업이 좀 어떠십니까? 코로나 때문에 힘들다고 하는데. 네 맞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렇지만은 우리 벤처 창업 쪽은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하기도 하고 또 많은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분야보다는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이 아무래도 기술이 있는 기업들이 특히나 요즘 주목을 받는 시대인 것 같은데요. DSC인베스프먼트는 어떻게 쓸리게 됐습니까? 저는 원래 직장을 LG전자에서 한 10년간 근무하다가 그리고 이제 그 직장에서 의원님들 미국에 공부하러 갈 기회가 생겼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공부를 좀 하다가 와서 제가 벤처 캐피탈이라는 걸 알고 그게 그쪽 벤처 캐피탈도 제가 한 10년 좀 더 생각하다가 제가 많은 사람들이 주변의 사람들이 창업해보라는 이야기를 제가 많이 들었어요. 그래서 창업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었는데 주변에 몇몇 사람들이 한번 해보라고 해보면 잘 되지 않을까 하는 이야기도 많이 했고 해서 그래서 한번 용기를 가지고 2012년도 1월달에 창업을... MIT에 등장하신거죠? 네. DSC라고 이야기하셨는데 어떻게 해서 장호가 이렇게...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애를 낳아도 그 이름을 어떻게 짓는지 많이 고민하지 않습니까? 그게 중요하죠 사실은. 그래서 돈을 주고 이름도 짓기도 하고 그런데 실제로 저는 기업의 이름을 지을 때는 그렇게 고민을 많이 안 하고 싶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일반적으로... 네. 사람 이름 지을 때보다는. 그래서 저는 이름을 제대로 한번 짓고 싶어서 여러 가지 고민을 했는데 2012년도가... 그러니까 2012년도 제가 1월달 창업을 했는데 2011년말에 제가 창업 이름을 짓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기도 보고 책도 보고 했는데 그 당시 제가 아마 그때가 대선 때인가 그랬을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때가 방송에 보면 그 당시에 사회적인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우리 사회가 어떤 문제도 문제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 고민을 하다가 물론 저는 요즘 크리스찬들이 많이 욕을 먹고 있는데 저는 이제 크리스찬들이라서 제가 이제 교회... 금요일날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가 이런저런 고민을 고민과 예배를 드리다가 제가 단어가 세 가지가 떠올랐어요. 첫 번째는 꿈, 쉼, 나눔이라는 단어가 떠올랐는데 꿈이라는 말을 하면 저도 그 당시에 젊었지만 많은 이제 젊은 창업자들, 학생들, 또 우리 아이들이 사실 뭐 지금까지는 잘 사와 봤지만 미래에 대한 불안감, 그래서 미래에 어떤 꿈을 가지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지 거기에 대한 막연한 어떻게 보면 불안감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창업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회사가 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는 꿈을 하나 했고요. 두 번째 단어가 이제 쉼이라는 단어인데 쉼은 저는 일요일날 한 오후 5시 되면 굉장히 머리가 사실 두통이 있었어요. 왜냐면 그 다음날 월요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회사 하기 싫어서 어떻게 하면 직장을 일요일 저녁에 행복한 직장생활을 하면 어떨까 그런 나도 그렇고 또 저하고 함께 일하는 사람들도 일요일 저녁에 행복한 또 아침에 일어나면 회사 가고 싶은 직장을 만들면 어떨까 그래도 약간 회사가 좀 쉼이 있고 그런 직장을 만들고 싶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벤처라는 것이 보면 저는 상당히 이제 어떤 갈 길이 없어서 창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굉장히 엘리트 산업입니다. 그래서 많은 엘리트들이 이제 창업을 하고 또 거기서 보존을 하는데 그러다 보면 너무나 우리가 성과 위주로 갈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그 성과가 또 한편으로 보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불특정 다수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성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성과가 나게 되면 그 노력이 제가 알고 있는 소수의 사람들의 결과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다수의 사람들이 도와줘서 또 함께 해줘서 이룬 결과이기 때문에 그 결과를 이 사회에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꿈, 쉼, 나눔, 꿈이 이제 두림이고요. S가 쉘트, 안식, 저, 쉼터 그리고 C가 체르티 체르티가 우리 성경에 보면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 사랑이다. 그게 이제 체르티 그래서 이름을 고르게 지었습니다. 굉장히 의미있는 회사가 한 10년 정도 되셨다는데 상당한 성과가 있으실 것 같아요. 성과는 어떤 게 정도 있으신가요? 저희 회사가 창업 한 2012년 1월달에 했으니까 지금은 8년 8개월 정도 됐습니다. 그동안에 뭐 제일 큰 성과 외형적으로 성과는 저희 회사가 창업 4년 11개월 만에 굉장히 짧은 기간만에 코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저희 벤츠캐피탈 회사가 16년 동안 어떤 기업도 상장을 그동안 하지 못했어요. 그러다가 저희들이 가장 첫 번째 케이스로 상장을 했고 또 저희가 상장하고 난 이후에 다수의 벤츠캐피탈들이 또 상장을 해서 우리나라 벤츠캐피탈 산업을 제가 판단하기에는 조금 어플해야 할까? 뭐 이렇게 되는 의미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기업들이 어쨌든 투자를 받고 싶어 할텐데 투자하는 것도 사실은 굉장히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으실 거잖아요. 기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떤 기준으로 가지고 주로 기업을 판단하시고 또 성장 가능성을 보시는지 좀 말씀해 주십시오. 투자는 사실 결혼하고 불쌍한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투자 결혼도 결혼하기 전 신랑신부와 결혼한 이후의 신랑신부와 완전히 다른 경우도 많듯이 투자도 투자하기 전과 투자한 이후의 기업을 바라봤을 때 그 CEO를 바라봤을 때 모습이 다른 경우가 생각보다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다보면 우리가 투자할 때 판단은 사람이 진짜 중요하구나 이런 걸 많이 느껴요. 그래서 사람 몇 면이 그 사람이 과거에 어떤 길을 걸어왔고 지금도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말하는 게 얼마나 진실성이 있고 또 미래에 대한 연척 그리고 얼마나 노력을 하고 이런 것도 우리가 많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기업 이제 오너 그 기업 지금 운영하거나 투자 받으려는 오너의 어떤 인간성을 많이 보신다는 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전체 기업의 성패의 90%는 CEO의 작용 CEO의 역할에 또 능력에 많이 좌우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초기기 특히 초기기업은 CEO가 어떤 길을 가고 어떤 길을 선택하냐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CEO를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지금까지 이제 성공한 투자에 성공한 기업을 조금 소개시켜 주실 수 있나요? 지금 대표적으로 이제 우리 호스닥 상장된 기업 중에서 요즘 바이오 시장이 워낙 좋으니까 바이오 기업 중에서 ABL 바이오 라고 있습니다. 지금 시가총액이 1조 한 5천억 정도인가 되는데 저희 첫 투자를 한 300억 가치로 투자했으니까 투자 대비 상당히 회사한 성과가 있었죠. 그리고 지금 뭐 여러 가지 뭐 기술 이들이라든가 또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의미 있는 그런 아마 일을 해낼 수 있는 기업이라 생각되고 있고 뭐 그리고 또 우리가 알 수 있는 여러분들도 시피에서 투자할 수 있는 마케클리 아케클리가 새벽별 그동안은 신선식품 재료 개성화 회사인데요. 그 회사도 저희들이 창업할 때 투자를 하나 지금 그 회사는 상장 안 되지만 거의 한 회사 가치가 1조 가까이 되는 그런 좋은 회사랑 승리하는 회사들 또 있습니다. 그런 회사를 처음 이제 투자할 때 어떤 에피소드 같은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사실 아까 이제 투자 기준을 말씀 주시긴 했는데 그래도 일단 이게 성공 가능성이 있을까 없을까 상당히 많이 말등이 생길 때 그렇죠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람들도 이분들도 똑같이 그 CU였던 인간성을 보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이 내놓은 비전을 보니까 제일 가장 큰 그 투자에 이제 포인트가 있었던 건지 아니면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세상의 흐름 트렌드를 보고 이 사람들을 선정한 건지 사실 두 가지 다 다 있다고 봐야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ABL 바이오 같은 경우는 좀 특이한 케이스인데 요즘은 이제 요즘은 그런 일이 거의 발생하는데 ABL 바이오가 창업할 4-5년 전에만 하더라도 대기업에서 이제 바이오 사업부가 회사에서 어떻게 보면 대기업 내에서 사업부가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들고 굉장히 롱텀 투자를 해야 되는 뭐 그런 쪽 분야예요 그러다 보니까 바이오 산업에 대한 확보한 의지가 없으면 이걸 계속 가져가기 되게 힘듭니다 그래서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어떤 특정한 대기업은 바이오 산업을 철수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근데 우리가 그걸 보면 일단 이미 수백억의 자원이 투자가 돼 있고 많은 사람들도 또 상당 기간 동안 그 분야 R&D가 꽤 많이 축적되어 있는 기업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어요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도 대기업에 있는 바이오 사업부가 그쪽에서 회사가 철수하면서 밖에나서 만들어진 회사거든요 그런 경우는 회사가 초기 기업이지만 이미 기술도 많이 축적이 되어 있고 이미 투자도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투자자의 관점에서는 리스크가 상당히 많이 이제 줄어들거죠 그게 이제 제일 중요한 포인트였고 또 대표이사인 이사문 박사는 이미 이제 글로벌 쪽에 이제 그런 쪽에 창업한 벤체기업에 종사한 기능험도 있었고 상당한 뭐 사람들의 성과를 가지고 있었던 분이라서 이제 사람에 대한 기술에 대한 우수성 그리고 글로벌에 진출하고자 그런 의지 능력 그리고 과거에 대기업에서 상당한 축적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했고요 또 하나 이제 저희 회사는 특이한 의사결정 과정 중 하나 회사가 있는데 플리트라는 회사가 있어요 그는 이제 집단지성을 이용해서 번역을 해주는 그런 회사인데 그 회사는 저희들이 처음 만났을 때 그 회사가 대기업에 있는 연구원으로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우연히 이제 어떻게 소개를 받아서 저희 회사에 가서 IR을 했는데 제 기억으로 나면 보통 IR하면 한 30분에 한 시간되면 하거든요 저희 회사에서 한 20분 IR을 제가 듣다가 너무 어떻게 보면 회사의 사업 계획이라든가 그동안 준비했던 게 아직 창업은 하지 않은 회사에서 창업을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나름대로 꽤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IR 도중에 한 20분 듣다가 제가 5억 투자해주기로 그 자리에서 결정을 해주고 그리고 그 덕분에 대기업에서 퇴사도 하고 퇴사하고 나면 그래서 사무실이 있어야 그런 것들 보면 되게 의미도 있고 다른 재미도 있어요 되게 보람있는 일을 하고 계신거죠 이렇게 되면 네 지금 대표님이 고향이 대구 경북 어디이신 저는 칠곡입니다 칠곡이신거죠 네 혹시 DSC가 투자하는 기업 중에 대구 경북 기업도 있나요 아 불행히도 아직은 없나 대구 경북에 없는데 제가 옛날에 제가 창업학에 전 직장했을 때 두개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는 거의 망했구요 하나는 호소하게 상장 요즘 요즘 그 전기차 때문에 2차전지 굉장히 핫 이슈지 않습니까 네 그 관련된 장비한 회사인데 대구에 하나 있습니다 아 네 꽤 잘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혹시 지방기업은 이렇게 벤처를 하기가 더 어려운 점이 있을까요 아니면 저기 스타트업을 하기가 아무래도 모든 기술력과 자본이 서울에 이제 벌려 있다 보니까 네 일단 기업을 창업한다는 것도 학생들도 더 많이 힘들어 할 것 같기도 하고 한데 네 혹시 좀 조언을 주실 게 있을까요 요즘 요즘에 최근에 저는 금년 들어와서 뭐 과거에도 그랬지만 금년 들어와서 좀 여러가지 충격적인 변화들이 많다 라고 생각되는데요 우리가 과거에 미국의 시장 미국의 나스닥 시장 다오 시장을 보면서 거기는 이제 시가총의 변화를 이렇게 변화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옛날에 전혀 없었던 회사들이 지금 시가총에 1등을 하고 옛날에 또 1등 같은 회사들이 뭐 10일권 밖에 나오기도 굉장히 다이내믹하게 움직였는데 우리나라에 상장된 회사들의 시가총에 보면 그동안 그렇게 큰 변화가 사실은 별로 없었어요 없었는데 금년 들어와서 코로나 때문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금년 들어와서는 모든 사람이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큰 변화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뭐 카카오도 그렇고 메이버도 그렇고 셀트룸도 그렇고 뭐 요즘도 2차진때문에 LG화학 같은 것도 그렇고 과거에 뭐 10위 20위권 밖에 전혀 없었던 기업들이 확확 오고 있고 난으로 들어오는 것을 보면서 이 변화가 엄청나게 이제 많아지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학생들도 창업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감안해보면 요즘은 정상적으로 어 열심히 돈 벌어서 어 서울에 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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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거죠 자 열심히 과거에는 저희들 직장 다닐 때 내가 7년 8년간 대기업에 열심히 다녀서 하면 조그만한 집도 사고 그랬는데 이제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죠 그런데 이제 변화는 엄청나게 나고 있고 그리고 내가 그렇게 가고 싶은 대기업이 이제는 저 대기업이 과연 나를 평생 동안 지켜줄 거라고 누구도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뭐랄까 좀 도전의시를 가지고 있고 좀 똑똑한 학생들은 창업을 많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거죠 그래서 저는 과거에 우리가 학생 창업이라고 하면 우리 부모장에서 보면 하지마라 위험하다 과거에 뭐 과거에 우리 삼촌이 사업을 했는데 그래가 다만암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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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반이 거들났다 이런 이야기 많이 듣고 자라왔기 때문에 우린 창업하면 죽는 줄 알아요 사실 그렇지만 이제는 창업하면 죽는 것이 아니고 창업을 해야 살 수 있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변화의 시기 아까 말씀드린 그냥 월급만 받아가 열심히 일어나는 도저히 뭔가 할 수 없는 그런 시기에서 결국은 이제 창업을 욱수받겠는데 이건 또 하나 좋은 거는 우리 주변의 이제 선배들 또 주변의 이웃들 중에서 창업해가지고 꽤 성공한 사람들을 요즘은 심심치 않게 많이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은 차 타고 좋은 집 사는 사람들이 간혹씩 보여요 그런 걸 보면서 나는 많은 사람들이 창업에 대한 꿈을 가지고 또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다고 그러는데 저는 앞으로 그런게 많이 생겼네요 그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지방도 저희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이제 대구 경북 지방에 보면 유니스트도 있고 각 지역마다 사실은 과학기술대학 있지 않습니까 포항에 또 포스터디 경대는 또 전작학과학 뭐 경대도 있고 저는 이제 그런 쪽에 주로 엔지니어들 중심으로 그동안에 이제 과학은 교수님들 창업이 많았는데 저는 이제 대학생 대학원생 창업이 저는 많은 질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시대의 흐름에서 아무래도 지방이 있으면 좀 이 흐름 자체가 빨리 빨리 추적을 못하는데 저는 많은 관심을 가지고 도대체 누가 어떤 창업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또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지방에도 좋은 게 있으라고 봐요 같은 사람인데 꼭 서울만 창업하고 지방을 안 한다는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아무래도 기술이 이제 중요시되는 시대이긴 하고 그건 분명한 건데 그러다 보니 이제 인문사회계라든지 네 창업을 하고 싶지만 인문사회계라든지 이런 쪽은 아무래도 힘들 창업의 기회가 좀 적을 테고 네 또 이제 뭐 당장에 이제 그 대학생들 이제 전작과라든지 어쨌든 공개적으로 창업하기에는 이 기술이 될까 이런 생각도 있을 수가 있고 네 처음 실마리가 풀기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실질적으로 창업을 나서는 젊은이들이 창업해서 성공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지만 실제로 이렇게 첫 단추를 깨기가 쉽지는 않을 거거든요 맞아요 저는 이제 창업을 우리가 너무 기술에 일단 포커스를 만든다고 왜냐하면 너무 기술에 포커스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 그러면 일단 기술은 아무래도 기술이라는 것은 이제 누구랑 경쟁이 되냐 글로벌 시장까지 경쟁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학생 입장에서 봐서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할만한 기술을 확보하게 는들고 또 그걸 개발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일단 돈이 많이 들어 시간도 많이 들어 그래서 너무 기술을 기본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저는 학생 창업이면 우리 일상에 관련된 창업이 좋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래서 이런거죠 이제 창업 아이템을 어떻게 만드느냐 결국은 내가 과거 5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가 중요해요 내가 백성이라면 내가 과거 5년 동안 어떤 책을 읽고 누구를 만났고 어떤 쪽의 경험이 있고 이런게 나름대로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내가 뭘 좋아하고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창업에 자기의 기본적인 소양인데 그걸 소양을 보고 앞으로 그러면 우리가 3년 5년 후에 세상은 어떻게 변화될 것인가 이거를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는거죠 3년 5년 후에 세상은 이렇게 변화될 것 같은데 그러면 지금 그 변화되는 세상에서 지금은 어떤 문제가 있는지 그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그게 사실 창업 아이템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어떻게 개선해야 될거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선하는 것이 창업 아이템인데 실제로 우리가 지금 유니콘 기업들을 많이 보면 뭐 기술 처음에는 기술적으로 생각하는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마켓클리도 지금은 상당히 기술이 뒷받침되어야 되는 기업이지만 처음에는 신선식품을 어떻게 보면 배송한다 사실 우리가 신선식품을 사 먹으려면 휴가가 슈퍼마켓 가야되잖아요 그런데 직장여성으로서 저녁마다 가기도 힘들고 바쁜데 제시간에 신선식품 먹기도 곤란하고 그래서 그게 아침에 배달하면 좋겠다 그런 단순한 아이들 가지고 시작을 한거거든요 그래서 학생 창업 내 생활에 주변 관련된 것 창이 되게 중요합니다 그걸 하다가 그걸 하려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고도화가 풀려야죠 기술이 되는데 어느 정도 비즈니스 모델이 되면 그 다음부터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 사람을 뽑고 나름대로 인수를 하면 되기 때문에 일단은 처음은 아이디어를 찾는게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창업을 중시하시는 분 중에 제일 대표적인 사람이 이제 피터 틸이라고 페이팔 마피아의 대보 정도 네 저도 이 사람을 만나봤었거든요 제로투어는 책을 쓰면서 한국에도 왔었기 때문에 이 앙반은 아예 대학을 중퇴하라 그것까지 이야기했거든요 네 실제로 대학 교육이라는게 필요 없을까요 창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이제 대학 교육이 필요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무 저는 좀 과격한 생각이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필요는 합니다 왜냐하면 대학 안에서 사람도 사귀고 또 기본지역인 뭐 대학에 사실은 저도 대학을 졸업해서 지금 졸업한 때 학교에서 뭘 배웠냐 생각해 온게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안에서 나도 알지 못하는 나름대로의 뭔가 용어도 좀 배워보고 여러가지 했다고 생각하는데요 대학 교육이 필요 없는 건 아닌데 저는 이런 생각을 우리 학생들마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자 우리가 그토록 가고 싶은 데가 대기업인데 대기업 하려면 토익도 공부하고 토플로 공부하고 도산에서 어떤 학생들은 또 해외 경험을 가지고 요즘 4년만에 졸업하는 생각 없지 않습니까 뭐 5년 6년만에 졸업을 하고 대기업 하려고 그러는데 난 그럴 필요 없다 그 시간에 어떻게 보면 물론 공부되게 되지만 그 시간에 좋아하는 친구들끼리 모여가지고 창업 한번 해봐라 그래 창업을 해보고 난 다음에 진짜 배달의 민족처럼 창업이 잘 돼서 대박이 나면 그 길로 쭉 가면 좋고 엄청 좋잖아요 대박이고 만약에 내가 실패했어요 실패하고 난다면 저는 대기업은 창업에서 실패하면 가는 데가 대기업이라서 그래서 꼭 창업을 해보기 좋아요 제가 왜 창업에서 실패하면 대기업가 된다는 왜 이런 이야기 하는가 하면 저도 옛날에 LG전자에 다녔었는데 옛날에 LG전자 인사는 인물만 나와 이런 이야기들 들었어요 그냥 대학을 졸업한 친구를 뽑아가지고 한번 써본거 하고 창업을 했던 벤처기업에서 일했던 친구를 써보가지고 해보니까 그 사람 두 사람의 성과 차이가 너무 많이 나가는거죠 벤처 쪽에 있던 사람들의 성과가 더 좋은 타 그게 그럴 수 밖에 없는게 공부열시면에 대한 도산에서 그냥 영업 열심히 해서 취직을 한건데 창업을 해보면 여러가지 고민할게 많아요 사람에 대한 공부 아래비공 고민 그리고 자금 마케팅 고민할게 한두 가지 있습니까 그런 많은 고민들을 하다가 대기업에 가니까 대기업 팀장 마케팅을 너무 잘한다는거죠 그래서 저는 요즘 또 우리가 특이한것은 많은 기업들이 공채를 안합니다 거의 대부분 수시채용이라는거 많거든요 수시채용 입고로 그게 어떤 의미인가 수시채용 입고로 사람을 안 뽑는다는 얘기에요 그리고 신입사는 안 뽑는다 경영사 안 뽑는다는 얘기에요 그러면은 내가 창업을 하고 아니면 벤처기업에서 어떤 중요한 역할을 해받은 사람들이 대기업 가기 시키겠습니까 도산안에서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 대기업 가기 시키겠습니까 이것은 명확하게 드러난 겁니다 물론 실패해도 그게 결국은 자양분이라는 말씀이시기 그렇죠 거기에서 배우는게 너무 크다는거죠 실패라는건 결국은 상처라던지 고통이라는걸 수반하는거잖아요 그렇죠 물론 우리가 어른이 된 입장에서 보면 실패해서 오는 상처를 겪어보고 이런것들이 크게 인생에 도움이 된다고 말씀할 수가 있지만 상처를 겪는 그 당사자는 굉장히 힘든 시기를 건너는 거거든요 다시 또 다시 그걸 딛고 올라올 수 있으면 다행이지만 맞아요 또 못 올라올 수 있는 사람도 있을테고 어떻게 그 시기를 건너야되죠 저는 이제 우리가 어른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젊었을때 고생은 사수도 하라는 이름으로 이야기했듯이 학생때는 그런 겪어봐야 된다고 생각되는데요 저는 이제 젊을때 그런 고민을 하냐 나이들어서 고민을 하냐 이 두가지의 기록이 있는데 우리가 한번 지금 우리 사회를 보면 내가 정상적으로 열심히 대학을 졸업해서 대기업을 가서 가면 우리가 언제 배사를 그만두고 거의 대부분이 지금은 50대 중간대는 거의 대부분 다 그만둡니다 뭐 지금 학생들이 지금 학생들이 대기업에 간다면 아마 저는 50대 초반 빠르면 40대 초반에 나올 가능성이 되게 앞으로는 더 짧아질 것 같은데요 그런데 우리 수명은 진짜 불행하게도 우리 수명은 지금 우리 나이들은 큰일이 없으면 100살까지 살 수 밖에 없어요 그럼 우리 학생들은 지금 학생들은 100살 더 이상 살 거라는 게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40대 후반에 50대 초반에 직장을 그만두고 나면 우리 30 40년을 어떻게 살 거냐 이게 이제 문제잖아요 젊을 때 우리가 도전하고 실패도 하고 그런 경험을 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40 50년을 살 거냐 그걸 하지 않고 내가 30년 직장생활에서 그 다음에 내가 큰 어떻게 도전을 하냐 이런 문제거든요 저는 그래서 미리 도전하고 경험을 가지는 것이 우리 인생의 후반전에 얼마나 내가 좀 자신감을 가지고 뭐 또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가 보게 되면 저는 그게 인생 전체로 보면 리스크 훨씬 더 젊을 때 도전하는 것이 리스크 훨씬 더 없어요 네 네 윤대표님은 이제 그래도 크게 네 이제 창업이 상당한 리스크 테이크 하셨겠지만 음 어려움을 크게 어려움을 없이 이렇게 지금까지 창업에 성공하고 지금 기업도 이렇게 안정적으로 운영하신다고 볼 수 있는데 네 혹시라도 일단 굴복이거나 고비가 있었다면 어떻게 어떻게 어떤 시기가 있었을까요 저는 어 제가 벤츠캐피탈 12년 을 하다가 제가 창업을 지금 8년이 좀 넘었으니까 지금 벤츠캐피탈 회사에 근무하시면서 그걸 경험을 가지고 지금 회사를 창업하신거죠 그렇죠 저는 이제 한 12-3년 동안에 나름대로 벤츠캐피탈에서 경험을 한 것이 네 또 그동안에 많은 어떻게 보면 사람을 알아왔던 것이 제가 창업하는 데 엄청난 도움이 됐고 또 지금도 제가 큰 많은 도움이 됐는데요 벤츠캐피탈은 크게 기능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투자를 하려면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은 한 반 저희가 투자하는 돈의 반은 여러분들이 내는데 세금 국민 세금을 가지고 우리가 반 정도 받고 나머지 반 정도는 연기금이나 아니면 은행이나 이런 데서 받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는 그러니까 돈을 모으는 기능 일을 해야 되는 게 있고 또 돈을 모아서 좋은 기업을 투자하는 기업을 크게 보면 두 가지 영역이 있는데 처음에 이제 벤츠캐피탈 창업을 하게 되면 투자는 다 있는 돈이 있으면 다 투자는 다 쉽게 하니까 그러면 돈을 모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 돈을 모으는 게 고비고비마다 굉장히 힘든 게 너무 많습니다 요즘 벤츠캐피탈 산업이 너무나 우리나라에 지금 벤츠캐피탈이 154개가 있고요 또 기타 뭐 다른 신기술사 다 파업하면 200개가 넘는 투자회사가 있어요 그 많은 투자회사들이 이제 진검승부를 돈을 받는 데서 진검승부를 벌이는 거 그게 참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작은 펀드를 만들어 가지고 성과가 나게 되면 과거에 그 펀드에 출자하신 분들은 계속 내겠지만 그 펀드가 만약에 손실이 나게 되면 끝인 거죠 그래서 한 번에 기회밖에 없는 그 펀드를 만들어서 그 펀드의 성과를 끊임없이 내어 나가야지 계속 펀드를 만들어 나가는데 그래서 한 번 실수하게 되면 회사가 성장 성장 성장뿐만 아니라 존페이에 기로했어도 굉장히 힘들어지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지금 8년 넘게 하면서 처음에 펀드를 만들 때 굉장히 어렵고 또 만들고 나면 야 이걸 어떻게 투자를 할까 어떻게 투자를 해서 어떻게 성과를 할까 그런 고민을 하죠 그럼 투자가 다 되고 나면 좀 이제 제가 투자를 다 되고 투자한 포트폴리 를 보게 되면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날 수 있겠다 거기 좀 안심이 되면서 그러면 새로운 펀드를 만드는 그런 고민과 또 만들어지면 또 새로 어떻게 투자 이런 고민의 연속이 저희들이 매년 8년 하면서 매년에 펀드를 만들어봤는데 매년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지금 이미 8년 넘는 세월이 흘려버린 건데 뭐 쉽지 않은 그런 경험이 같아요 네 지금 투자를 받으신 일반인들도 여기 조성하시는 펀드에 동참해서 이제 같이 수익을 내시기도 하고 또 뭐 이렇게 하시고 계신 거죠 그게 저희들 회사가 작을 때는 펀드가 100억 200억 규모 이런 만들 때는 소액을 투자하는 데 많지가 않아요 저희들이 지금 이제 천억 이상의 펀드를 만들고 있는데 그러면 은행 같은 데서 투자를 할 수 한 100억 달리 투자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100억 펀드 200억 펀드 정부에서 다 안 주고 나머지는 부여되는데 10억 20억씩 낼 때가 별로 없어요 정부가 주는 것은 어떤 기준으로 해서 주십니까 그게 정부가 이제 한국 벤처투자라고 중소기업부에서 창업 지원을 하기 위해서 만드는 모태펀드가 있어요 거기에서 이제 돈을 매년 이제 출자사업을 하고 있고 또 금융이 중심으로 되고 있는 한국성장 금융이라고 있는데 거기서도 마찬가지로 출자사업을 하고 있는 거기에서 이제 우리가 지원을 해서 나름대로 이제 전략을 발표하고 또 그 사람들을 평가해서 따내는 거죠 따내는 거죠 네 네 네 나내고 나면 그게 웬 그 받은 자금에 대한 이유를 이자를 내는 겁니까 아니면 소금하고 나면 그거는 이거는 완전히 그냥 원금 보장이 안 됩니다 원금 보장이 안 되고 완전 리스크를 노출 돼 있는 건데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 번 만들어 가지고 수익을 내면 다음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한번 받았는데 손해를 봤다 그 다음은 그쪽에서 돈을 안 주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윤대표님은 그래도 직원들도 뽑아서 운영을 하실 수 밖에 없는데 직원들은 어떤 기준으로 보고 계신가요? 사실 저는 그런 기준을 뽑지 않았는데 저 회사에 온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사람을 다 모아놨는데 다 비슷비슷하다고 얼굴이 비슷한 가지는 않는데 이야기해보면 성향과 스타일이 비슷하대요. 그래서 저도 약간 어떻게 보면 저도 모르게 그냥 제일 좋아하는 스타일로 사람을 뽑았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제 우리 직원들 뽑을 때 일단 기본적으로 기술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술에 대해 중요한데 창업을 한 사신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그 사람들의 질문도 하고 또 그 사람들이 또 모르는 부분도 우리 이야기를 해야 되면 기술적으로 대단한 수준으로 대화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제 기술에 대한 이해도가 좀 높고 그러다 보면 대기업에서 그런 쪽에 경험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지금 저희가 자회사가 있는데 자회사는 저희들 회사 규모가 좀 커져서 벤처기업에 1억에서 5억까지 투자는 힘듭니다. 못하는데 그런데 1억에서 5억까지 투자를 필요한 기업들 되게 많거든요. 그렇죠. 뭐 그런 거를 전담으로 한 엑셀레이터를 만들었어요. 음 거기서 좋은 기업들 거기도 한 지금 한 서른 3개 4개 기업을 투자했는데 음 거기에 직원이 6명 있고요. 저희 DSC 인베스먼트에서 19명 있으니까 20명 되겠네요. 또 저는 또 그 저희 회사가 여기 송동구 서울 송동구 있는데 요 주변에 대학교가 하나 딱 있습니다.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이래가 있는데 제가 얼마 전부터 꽤 시간이 지나면 한 4년쯤 됐나 제가 인턴을 이제 대학교하고 연결을 해서 한 학기 동안 저희 회사에서 인턴하게 되면 15학점을 줍니다. 학교에서 몇십만 원 주고 또 저희도 한 번 돈 좀 해서 용돈 될 정도로 주는데 그래서 보통 한 6개월에서 8개월 정도 있다 하는데요. 저희들이 한 학기에 보통 한 6명 정도 많이. 1년에 한 12명 정도. 또 막 계속해서 하고 있는데 그것까지 합치면 이제 거의 한 30명 가까이 돼요. 인턴까지 합치면. 인턴도 굉장히 많은 게 보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아까 모두의 아까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많이 세상이 바뀌고 있다고 말씀을 주셨는데 대체적으로 인정을 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이전과 이후는 완전히 다를 거다 이렇게 보고 있고. 네. 그런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에 대한 대비가 굉장히 미비하다. 네. 지금 현재 아직 코로나가 끝난 것도 아니고 지금 계속 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코로나 이후의 세상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준비해야 되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위협하다는 이야기도 많이 듣고 있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이런 지금 우리가 지금 준비해야 될 거. 우리나라 또는 이렇게 일반인들이 준비해야 될 게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이제 이 코로나라는 게 일시적인 현상일까 아니면 지속적이면서 자주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일까를 생각해 보면 일시적인 현상은 확실히 아닌 것 같아요. 응. 뭐 이 코로나가 언젠가 종식 되겠죠. 백신이 나오고 칠형이 나오고 종식되는데 종식되고 나면 이 유사한 것들 계속해서 나올 겁니다. 그게 1년 단위든 아니면 2 9 5년 단위든 나올 건데 그래도 되면 우리가 지금 겪었던 지금 겪고 있는 이런 현상들을 위해 되풀이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우리 삶을 가장 많이 변화시키는 것 Electric 대비가 command which were basically to be defend. 비대면이라는 건데요. 음. 비대면이 참 이게 한편으로는 뭐 좋은 면도 있지만 하지만 굉장히 힘든 일이 하나 있어요. 이거는 기존에 어떻게 보면 기독 권이라고 하는 건 모르겠지만 기존에 내가 관계가 되어 있는 사람들한테 는 어떻게 보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이 있겠지만 내가 한번도 만나지 못했던 사람과는 만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이 필요해요. 그럼 내가 옛날에 그 사람을 알았다 면 전화를 하든지 이메일을 쓰든지 해서 충분히 그 사람과 커뮤니케이션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내가 원하는 도움을 받을 수가 있는데 나는 그 사람 과거에 한번도 만난 적이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비대면 옛날에는 가서 찾아가서 업소도 하고 뭐 좀 부탁도 하고 하면 어떻게 보면 정성이 갸락해서 우리가 도와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모르는 사람을 안 만나요. 안 만난다는 이야기는 그 사람의 도움을 나는 평생 못 받을 수밖에 합니다. 그래서 가지고 지금 현재 뭔가 기독 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더 사실은 더 잘 살 수 있고 좋아질 거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더 이제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게 제일 나쁜 현상이 뭔가 쏠림 현상이에요. 완전히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에 그 쏠림이 엄청나게 이제 커 지는데 우리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팔씨름 할 때도 우리가 팽팽하게 균형을 가지고 있다가 누가 힘이 세면은 이렇게 좀 넘어 가지 않습니까 요까지 넘어갈 때는 나름대로 힘이 버텨다 넘어가요. 그런데 여기 가면은 갑자기 팍 넘어지지 않습니까 솔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게 원래 과거의 패턴인데 지금은 코로나 이후의 패턴이 어떻게 되냐 요렇게 넘어가는 순간 바로 이리로 가요. 그래서 사람이 준비하고 어떻게 어떤 대형체를 마련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굉장히 힘든 사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준비가 되어 있느냐 우리나라는 사실은 이제 우리나라보다도 제가 나라 걱정할 때는 아니고 기업을 보면 많은 기업들도 이제는 잘 되는 기업 그리고 잘 안 되는 기업이 확확 차이가 많이 날 거다. 최근에 보시면 우리가 이제 상반기 실적 발표 했잖아요. 우리나라 전체 상장사의 실적은 30몇프로 줄었다. 이게 줄었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몇 개의 기업들은 사상 최대의 실적을 했던 이야기를 많이 보죠.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훨씬 더 좋아질 거고 안 좋아지는 것들은 더 안 좋아질 거다. 그래서 소수의 특정한 기업들만 좋아지는 대개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보면 어떻게 불안한 사회가 될 거라는 생각이 많죠. 그거를 이제 준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나라가 중국보다도 굉장히 약하다고 하는데 코로나 이후 되면 기술경쟁력에 있어서 또 좀 우위가 있어야 될 텐데 기술경쟁력도 우리나라는 조금 지금 아직까지 예전에 이렇게 굉장히 그 앞서가는 선도적이었다면 지금은 그렇게 선도할 수 있는 위치가 되나 좀 오염이 들기도 하거든요. 결국은 기술경쟁력은 사람인데요. 사람의 퀄러지도 중요하고 그 다음에 또 양적인 사람 수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로보틱스 뭐 이런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다 좋은데 자 그러면 이 기술이 과연 중국이야, 뮤가 우리가 굉장히 있냐. 저는 진짜 어떻게 보면 위기 중에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이 굉장히 발전을 많이 했거든요. 이번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나라 역사상에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 대통령이 전화해가지고 도와달라고 그것도 의학 관련해서 도와달라고 전화받은 게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이게. 그런 일이 벌어진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바이오는 우리가 굉장히 사람이 발전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에 머리도 좋고 똑똑한 애들은 다 그 동네가 있거든요. 다 지금 1등부터 100등까지 하면 다 기본적으로 머리 좋은데 다 의대가 있어요. 의대, 생명공학, 요즘 약대, 주로 이제 공모자능사는 그거 다가 있어요. 공모 다가 있으면 또 그 사람들이 또 상담물 창업도 많이 있고 그쪽 분야 되게 좋아요. 되게 좋은데 자 그러면 이제 이쪽에 새로 4차 산업혁명 관련된 인공기능, 빅데이터 이런 쪽 이런 쪽에 사람 아까 제가 양도 중요하고 질도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그쪽은 사람이 별로 없어요. 저는 벤처기업 다니면서 제가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 다니면서 제가 뭘 도와주면 좋겠냐 이런 얘기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거의 90%가 똑같은 이야기에요. 개발자 좀 구해달라고 개발자. 개발자 절대 부족해달라고 하거든요. 자 그러면 개발자가 어디서 나온다면 거의 대부분 컴퓨터공학과 애들이고요. 그렇죠. 자 예를 들어 경북대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공학과 일년에 몇 명째 들어간지 잘 모르겠지만 저는 지금 우리나라 대학교에서 컴퓨터공학과 지금 정은 10배 늘려야 빨리 늘려야 된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서울대 컴퓨터공학과 70명이라고 들었어요. 왜냐하면 70명이 아니고 700명, 70명은 뽑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쪽에 사람들이 많이 가야 되는데 사람이 없어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기술이 사실 우리가 많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정말 제조업을 다해서 어느 정도 이번에 지난번에 일본 한일 관계, 기술 관계에서 우리가 제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소대쪽에서 우리가 일본의 공격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슬기롭게 잘 대처하고 지금 다 문제없이 해결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5년 후에 10년 후에 예를 들어서 인공지능 분야에 다행히 데이터 관련된 분야에 한국과 일본과 지금 한국과 중국이 붙었다고 생각했죠. 저는 한국과 중국이 붙었다. 저는 지금처럼 지금의 우리 엔지니어 수준을 가지고 계속 10년간 간다면 그때는 사실 다 붙었다고 해요. 그때부터. 그래서 저는 지금 의대 정원 늘리니까 자꾸 이슈가 되는데 저는 빨리 컴퓨터공학과 빨리 10배 늘려야 됩니다. 네. MIT 공대가 엄청나게 정원이 많다고 이야기 하더라고요. 지금 현재로서는 정복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취업이 어려운 학생들한테 계속 창업지원금을 주는 의미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생활보조금 50만 원씩인지 100만 원인지 이렇게 계속 돈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는 것도 많지 않습니까. 네. 정부가 정말 젊은이들한테 지원을 해야면 어떤 식으로 지원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물론 약간의 돈을 주는 것도 좋죠. 왜냐하면 학생들이 무슨 돈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창업을 위한 기본적인 돈이 필요한데 또 한편으로 우리나라만큼 창업하기 좋은 환경이 별로 없어요. 뭐 미국이 이야기 하잖아요. 5달러 창업이라고. 우리가 이제 5달러라는 분에 가면 커피샵에 가서 커피 한 잔 뭘 돈만 있으면 와이파이 잘 되죠. 또 컴퓨터 안 들고 가면. 또 인터넷도 잘 되기 때문에 뭐 세상에 모든 걸 돌아다니면서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구하는 데 창업을 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인데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창업 경진대라든가 또 내가 팀을 만들면 또 정부에서 받을 수 있는 거 또 사무실도 학교에서 그런 공간들이 많지 않습니까. 거의 돈 안 내고 하는 공간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큰 돈 없이 창업할 수 있는 되게 많다고 또 대학교 창업하면 좋은 게 월급 안 줘도 되잖아요. 그냥 월급 없이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돈도 할 게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창업하면 돈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재무이들이 이런 말 좀 듣고 용리를 좀 얻기를 바라고요. 지금은 이제 앞으로는 DSC 인베스트먼트는 어떻습니까. 어쨌든 본인의 앞으로의 진로라든지 그냥 항우의 계획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회사와 같이 갈 수밖에 없을 텐데 네. 어쨌든 항상 결단하고 변화의 순간에 어떤 결정을 해야 되고 하는 그런 입장에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고 또 어떤 결단의 순간이 있었을 때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해서 그거를 이제 판단을 하시는지 네. 좀 젊은인들한테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앞으로 제가 꼭 해 보고 싶은 게 뭔가 하면 기술 기업을 한번 제대로 한번 우승해 보고 싶은데 우리가 이제 유니콘 기업은 그 비상장 기업으로서 회사 가치가 1조가 넘는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유니콘 기업이 13개 있습니다. 네. 13개 있는데 13개 기업들을 보면 많은 부분이 유통 관련되고 그러한 게임 뭐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물론 저는 그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쪽도 유니콘이 더 나와야 돼요.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아까 조금 전에 말씀하신 인공기능이라고 여러 가지 기술에 대한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가 사람을 만나지 않는다 비대면이라는 걸 보면 그 안에 기술이 그렇게 비대면 은테크 테크 인사이드라는 거랑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그 안에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기술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우리나라 기술이 상당히 많아요. 중국, 미국에서 많이 뒤쳐져 있는데 그런 기술이 역전된 거죠. 기술력이라는 게 지금 미국보다는 우리가 기술력이 좀 떨어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항상 중국보다는 기술력이 더 나을 거라고 생각을 해왔는데 지금 보시기에 중국보다 기술력이 떨어진 거로 보신다는 거잖아요. 제가 말씀드렸던 4천혁명 관련된 기술들은 우리가 엄청 많이 대두고 일단 기본적으로 중국이 많이 올라왔어요. 거의 뭐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을 상당히 투자 액수? 투자 금액이 엄청 뛰어난 많은 거죠. 돈도 많지면 약간 사람이 많잖아요. 인수가 왜냐하면 양과 질의 측면에서 우리가 이기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는 빨리 제가 우리가 이기내면 사람 수도 많아야 되고 또 집적인 사람들을 우리가 많이 양산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에 필요 없다고 얘기하지만 저는 대학교에 중요하다 보면 네. 그래서 기술기업을 저는 유니콘 기업 한번 몇 개 만들어 보신 게 꿈입니다. 지금 현재는 기술기업들이 유니콘 없습니다. 네. 아무런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기술 테크기업의 유니콘 기업을 제가 제일 먼저 만들어보고 싶고 또 그런 걸 다섯 개 만들어보고 싶은데 제 꿈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물론 저도 기술에 대한 공부도 많이 해야 되겠지만 제가 그런 걸 하기 위해서 우리 회사 내에 약간 리서치기념 기술을 리서치하는 전부상으로 리서치센터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벤치캐피탈은 리서치센터라는 게 없어요. 제가 리서치센터 같은 걸 짜리맘게 만들어서 기술을 스타디하고 또 세계에 어떤 기업들이 어느 정도의 회사가 투자를 받고 또 M&A는 어떻게 일어나고 있고 어떤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 나름대로 트렌드를 추진해 가면서 트렌드에 맞는 기업들 찾고 또 그런 정보도 제공하고 그런 일을 하면서 기술기업 기업 다섯 개 만드는 게 제 꿈입니다. 저희는 저희는 뭐지 카카오 카카오 아니면 넥슨 이런 것들도 다 기술기업에 속하는 건 줄 알게 그건 다 별도 아 그런 것도 기술기업이죠 기술기업이죠. 왜냐하면 처음에 회사가 처음에 회사가 만들어질 때는 기술기업이라고 하는 생활에 내가 뭔가의 서비스 뭔가 필요한 걸 내가 정하는 거 하다가 그게 잘 되려면 밑바닥에 기술이 필요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아마존 아마존이라고 생각하면 뭐합니까 그게 유통업 유통업 기술기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가 인연 유통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그 회사만 보면 다 어떻게 클라우딩 관련된 테크로 데이터 이런 게 기술기업이거든요. 시작은 기술로 시작한 것이 아니고 시작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우리 생활에 불편함을 해소하게 만들어지만 나중에 잘 되려면 결국 안에 기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저는 왜 기술이 왜 중요하냐 자꾸 말씀드리면 그런 유니콘 기업이 되려면 어떻게 보면 굉장히 서비스적으로 어떻게 보면 많은 사람이 사용해야 하지 않습니까 밑바닥에 다 기술인데 이 기술이 안 돼 있어서 유니콘 기업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술이 6년 내로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유니콘 기업을 키우는 게 기술 기업을 저는 5년 내내는 나와요. 알겠습니다. 그 일반인들도 요즘 어쨌든 투자에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부동산 투자도 하기도 힘들고 한데 마지막으로 혹시 투자 투자를 잘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실질적인 교훈을 좀 주십시오. 제가 우리 애들한테도 하는 이야기인데요. 일반인들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항상 이야기 많이 해요. 심히 부럽고 뭐 뭐 열 배가는 벤처 주식 소개 달라고 한 개만 세상에 그런 일이 있습니까 거기 있으면 내약이 벤처는요 벤처는 철저히 포트폴리오 투자에요. 왜냐하면 저도 투자하면서 이게 잘 될지 잘 될지 잘 될지 잘 될지 잘 될지 잘 몰라요. 그래서 벤처 투자를 개인이 체리패킹 좋은 것 딱 골라서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벤처는 여러 개 투자를 포트폴리오 투자해서 그 중에 몇 개가 잘 되는 걸 가지고 전체 나머지 많은 것 배우고 전체에서 수익을 내는 그런 게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개인이 좋은 한두 개를 본다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그건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개인 입장에서는 어떤 재테크를 해야 되냐 저는 앞으로 과거대로 앞으로 우리가 학생들 이 금융투자에 대한 우리가 공부를 안 하고 금융투자에 대한 지식이 없이 세상을 잘 살 수가 없습니다. 내가 월급 받아 가지고 매달 얼마 쓰고 얼마 저금해서 잘 살 수가 없어요. 결국은 금융투자 돼야 되는데 그럼 금융투자를 어떻게 해야 되냐 저는 이제 되게 심플하다고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앞으로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가 자 전기차가 많이 나올까 뭐 그런게 있을 거 아니에요. 자기나분들은 그러면 내가 그 그런 변화되는 국내에서 누가 1등하냐 또 누가 2등하냐 그런 기업들을 내가 용돈이 생기든지 아니면 매달 월급 받든지 일정한 금융일 월급날이 25일이면 25일 날 거주시를 무조건 사입고 다른 거 적금 드지 말고 적금 들만입니다. 적금 드지 말고 그 주식을 내가 매달 100만원이 생겨요. 그러면 100만원치 내가 매달 25일씩 그 주식을 계속 사가는거죠. 한개에서 한개 부담스러우면 두세개의 포트폴리오에 그 상황이 좋죠. 그래서 내가 맨 사가는 그게 제일 좋다 그걸 계속 사가는거죠. 그리고 또 좀 더 내가 이건 좀 공격적이고 좀 더 내가 보수적으로 하고싶어. 그런 사람은 또한 방법이 어떻게 있냐면요. 내가 1년에 2년 동안 투자를 했어. 하고 나면 수익이 나올 수 많지 않겠습니까? 그죠? 주식세는 굴곡이 있으니까 수익이 나면 내가 1년동안 월 100만원치 했으니까 1년동안 1200만원 투자를 했는데 연말 지나 보니까 2000만원이 됐어. 그러면 800만원을 찾는거야. 팔았어? 그렇죠. 800만원 주식을 파는데 800만원 현금 1400만원 주식이 있는거죠. 그죠? 이렇게 가지고 있다가 아까 말씀드린 주식은 내가 뭐 판거 있어 올라가면 뭐 좋은거고 혹시 또 예를들어 쇼크가 항상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면 몇년만에 꼭 쇼크가 나와요. 그때 내가 가지고 있는 800만원 가지고 이 조항 또 사면돼. 그게 좀 느려 보이지만 또 답답해 보이지만 그게 저는 제일 리스크 없이 큰 수익을 가지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매달 두세개의 종목을 일정한 금액으로 꾸준히 투자하는게 제일 좋습니다. 자기가 아는 회사 아니면 좀 사회적으로 안정됐다는 회사? 그렇죠. 뭐 그런 기업들 앞으로 어떤 세상이 될까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까 나는데 그 도움을 해야 되죠. 그런 것들을 제가 잡아서 많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 어쨌든 이제 윤대표께서도 내가 보니까 젊은이 많은 젊은이들의 멘토 역할을 많이 해주셨는데 윤대표가 여기까지 오기까지 도움을 주셨다거나 정말 인생의 멘토가 된다던가 네 또는 이제 자기를 지켜주는 뭐 그런게 있다면 소개 좀 해주십시오. 네 제가 질문 그게 제일 어려운 질문 같은데 저도 이제 저도 이제 그동안 이제 아직 어려운 일도 안하는데 저는 뭐 멘토라기 보다는 어려운 일이 한계가 가지고 있는 멘토라고 봐요. 결혼 전도 결혼 후도 결혼 전에는 저는 결혼 전에 어떻게 사는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결혼 전이라는게 합창시절 그리고 서울에 올라와서 직장 뭐 이렇게 월세 살면서 직장 뭐 다니기 바빴던 시절이기 때문에 아직 큰 기억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또 제가 해치캐피탈 보고 난 다음에 여러 가지 개논도 하고 여러 가지 굴곡도 많고 투자하고 나면 실패하는 것도 되게 많잖아요. 그때 되게 힘들어요. 그때 예 집에 와서 뭐 이러면서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주식도 하고 스트레스도 풀고 또 그 안에서 답도 하고 그런 걸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장시간 인터뷰 감사합니다. 아마 젊은이들에게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되었을 것 같은 네 인터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